안녕하세요. 사이버 한국의대 교무악사팀장 서승희입니다. 저는 본교의 학사 안내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강의 수강과 출석 부분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해당 주차 강의 콘텐츠가 오픈됩니다. 진도 및 출석은 매주 월요일부터 2주간 학습한 것만 인정이 되고 인정기간이 지난 후에 지난 강의 수강은 지각으로 인정됩니다. 단, 지각 3회는 1회 결속으로 처리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차 교과목에서 정한 기준시간에 70% 이상을 수강해야만 출석으로 인정되며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선 이상 출석해야만 성적이 부여됩니다. 각 교과목 강의실 출석 진도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과목에 대해 모바일 강의가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과목 및 출석 방법 등은 추후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학기 개강은 8월 31일 월요일이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포함하여 총 15주차의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강의실 입장시 반드시 공인인증서 또는 지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셔야 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험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중간고사는 8주차 10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진행되고 기말고사는 15주차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시험은 주중 20시에서 24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15시에서 24시까지 중 교과목별로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온라인상으로 동시형, 비동시형, 과제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험 형식과 진행 방법은 각 교과목에 따라 다름으로 각 교과목 공지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윈도우, 맥, PC 환경 및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시험 전 테스트 시험을 통해 음성 및 IME 외국어 입력 환경 점검은 필수입니다. 테스트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중간고사는 7주차, 기말고사는 14주차의 강의를 수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수강하시기 전에 테스트 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적평가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그리고 기타 과제물 또는 출석률 등은 고려하여 담당 교수가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교과목별 평가항목은 강의계획서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0명 이상 시 상대평가로 평가되며 30명 미만 교과목의 경우 절대평가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최종 성적 조회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2학기 성적 조회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1월 1일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학점 이수표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본교회의 전공 필수학점은 42학점, 교양은 18학점, 복수전공은 36학점, 부전공은 21학점, 총 140학점을 채우셔야 합니다. 단일 전공 시 본전공은 42학점, 교양 18학점을 필수로 포함하여 총 140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복수전공 시 본전공은 42학점, 교양은 18학점, 복수전공은 36학점을 필수로 포함하여 총 140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복수전공 시 본전공 42학점, 교양 18학점, 부전공 21학점을 필수로 포함하여 총 140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복수전공과 부전공은 필수가 아닌 선택적인 사항이며 총 성적 평점이 3.0 이상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2020학년도 2학기 수강과목 변경입니다. 8월 31일 월요일부터 9월 4일 금요일 중 교과목 취소 및 추가 변경이 온라인상으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결석과 결시 관련입니다. 유고결석원, 유고결시원과 증빙자료를 담당 교수님 또는 투터에게 제출하셔야 하며 출석과 결시 인정 여부는 담당 교수님 재량임으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교재 관련 및 강의 노트 관련입니다. 각 교과목 공지사항을 통해 교재 및 강의 노트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출판된 교재 및 강의 노트는 본교 홈페이지, 대학생활, 학생지원센터, 인터넷 서점 강의 노트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상특강입니다. 학기 중 매주 화상특강이 진행되고 학교 및 학부에서 별도 시간표가 공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 한국외대 컨텐츠 개발팀장 김혜선입니다. 개강일이 벌써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강도 하시고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실 텐데요. 학생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수월하게 잘 들으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최고 역량의 교수님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는 이러닝 그리고 스마트 러닝을 효과적으로 구현해서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버 한국외대는 강의 콘텐츠의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클립형 콘텐츠, VR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하여 미래를 보는 혁신적인 콘텐츠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인 K-모커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사이버 한국외대 콘텐츠의 우수성을 수년간 인정받아 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를 살펴볼까요? 저희 학교 홈페이지 주소는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www.cufs.ac.kr로 접속을 해보시면 현재 사이버 한국외대 홈페이지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수강신청을 해보셨기 때문에 최소 한 번은 접속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 홈페이지는 재학 중에 매일같이 드나들어야 하는 학교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화면에서 가운데 부분에 공지사항이 보이실 것입니다. 어디서든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대학에서는 특히 공지사항이 중요합니다. 학교 차원이라던가 학부별, 교과목별 공지사항이 다 다르고 꼭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들이 글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늘 이 부분은 명심하시고 자주 확인하셔야지 학교 생활하시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왼쪽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보이실 텐데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셔야만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강의실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1번 부분은 우리 학교의 주요 공지사항이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5번 쪽은 성적이나 학적, 수강, 장학, 졸업 등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회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부분도 천천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번 학기에 수강하고 계시는 수강과목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각 교과목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그곳이 한 교과목의 강의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의실에서는 수강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늘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오른쪽에 해당 항목이 항상 보이도록 하고 있으니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3번 항목에서 교과업명을 클릭하시면 강의실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가장 오른쪽에는 강의실 메뉴가 보이시고요. 화면 가운데에 해당 과목의 공지사항이 보이시고 그 아래의 주차별 강의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 리스트에서 강의명을 하나씩 클릭하시면 콘텐츠가 별도 창으로 하나씩 뜨게 됩니다. 한 학기 동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제외하고 총 13개의 주차에 강의 콘텐츠가 제공됩니다. 교과부 지침에 따라 한 주차는 1학점당 25분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과목이 3학점인데 3학점이라고 하면 주차별로 75분 내외에 학습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주차 출석 인정기간은 2주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화면에 중국어학부 과목이 보이실 것입니다. 교과업마다 디자인이나 구성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어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을 보시면 오른쪽에 교과목명이 보이시고 왼쪽에 주차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학습 단위별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버튼들이 학습 진행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클릭할 수 있도록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가장 왼쪽에 학교 로고가 있고 가운데에는 Q&A 게시판으로 이동되는 버튼 그리고 학습 도우미 버튼이 있습니다. 학습 도우미를 클릭하시면 별도의 팝업으로 좀 더 자세하게 학습 진행 방법과 수강 시 준비 사항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오른쪽을 보시면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전 버튼과 다음 버튼이 있고 가운데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를 보시면 총 페이지 수가 3페이지고 현재 1페이지를 보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 다음 버튼으로 한 페이지씩 이동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셔도 되시고 상단의 메뉴를 클릭해서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 하나씩 학습 순서대로 넘기시면서 강의도 듣고 문제도 풀어보시면서 학습 활동을 천천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오른쪽에 콘텐츠를 닫을 수 있는 엑시트 버튼이 있습니다. 동영상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하단에 미디어 컨트롤러가 보여지게 되는데 이 기능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재생, 일시정지, 정지 버튼이 보이실 것이고요. 그 오른쪽에 배속 기능과 화질 선택 기능이 있습니다. 복습하실 때 강의를 조금 빨리 듣고 싶으시거나 교수님 강의가 빠르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속도를 낮추어서 들으실 때 이러한 배속 기능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컴퓨터 사양이나 네트워크 속도가 굉장히 좋아져서 저희가 고화질을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혹시라도 고화질 영상이 원활하게 재생이 안 되실 때에는 일반화질이나 저화질을 선택을 해서 강의를 보시면 되시고 저화질로 보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실 테지만 보시다가 화면의 가독성이 좋지 않으시다면 강의실에서 제공되는 교환을 참고로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그리고 교과목에 따라서 동영상 아닌 페이지가 제공될 때도 있습니다. 읽을 거리나 각종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페이지는 과제 페이지입니다. 이 교과목의 경우에는 과제를 직접 제출해야 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는 학점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모든 교과목의 모든 페이지를 끝까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과제 성격에 따라서 해당 주차 학습 기간에만 제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주차를 수강할 수 있는 기간이 2주일입니다. 마지막 날 일요일에 강의를 열어서 듣다가 과제를 해결할 시간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리 미리 중간에 과제가 있는 주차는 확인하시고 강의를 듣는 것이 좋겠고 공지사항과 과제 게시판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타 강의 지원 기능을 몇 가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보시다가 교수님의 강의의 발화 내용을 텍스트로 보고 싶으시다면 미디어 컨트롤러에서 자막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상 하단에 영상의 싱크에 맞춰서 발화 내용이 텍스트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기능은 모든 교과목이 아니라 일부 교과목에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어학 교과목의 경우 학습에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면 하단과 같이 주차별 콘텐츠 외에 강의 MP3와 강의 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학습 보조 자료이기 때문에 출석 및 진도율과 관계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노트는 교수님께서 촬영하실 때 활용하셨던 교환을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강의록이 제공되고 있을 수도 있으니 강의실의 강의록 게시판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바일 수강 안내입니다. 모바일 수강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저희 대학에서도 개설 교과목의 95%를 모바일 강의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수강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스타플레어 앱 그리고 모바일 공인 인사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번거롭고 복잡하실 수 있지만 처음 한 번만 설치하시면 되오니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하단에 모바일 수강 안내 버튼을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콘텐츠 수강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각자 댁에 돌아가셔서 강의를 들어보실 텐데요.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셨을 때 동영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거나 여러가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홈페이지에서 현재 화면에 보이지는 헬프데스크 원격 접속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헤드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에 대학생활 헬프데스크 원격 접속 요청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1644-5223 전화번호가 보이실 텐데요. 이 번호로 전화하셔서 상담원의 지원을 받으셔서 강의를 정상적으로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가능하시고요.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하시오니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콘텐츠 관련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팀장 최문희입니다. 다시 한번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수업 외 부분에서 대학생활을 좀 더 알차고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입니다. 우리 학교 대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은 총 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 캠퍼스 도서관, 법학 도서관, 용인 캠퍼스에 있는 도서관, 그리고 전자도서관이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 도서관은 올 봄에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새롭게 단장된 서울 캠퍼스 도서관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의실 대여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스터디나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 강의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필요한 강의실 수와 시간을 학교 홈페이지 오프라인 시설 지원 메뉴에서 신청해 주시면 메일로 결과를 회신해 드리고 회신 내용에 따라 강의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대천 수련원입니다. 충청남도 보령 대천 해수욕장 앞에는 우리 대학교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콘도미니엄 형식의 대천 수련원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숙박 편의시설이 있는 일반적인 콘도미니엄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 2박 3일 이용하실 수 있고 이용 가능한 요일은 금, 토, 일요일입니다. 여름 성수기 한에서 평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1박당 3만원이고 여름 성수기에는 4만원입니다. 주변 숙박시설 이용 요금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대천 수련원 이용 역시 학교 홈페이지 오프라인 시설 지원 메뉴에서 신청해 주시면 메일로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앞에서 도서관 대천 수련원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설을 이용하시려면 학생증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대학 학생증은 신용카드처럼 생긴 일반 학생증과 모바일 학생증이 있습니다. 일반 학생증은 발급 기간이 약 3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학생증은 하루 정도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학생증 관련하여 9월 초순에 공지가 올라가니 공지를 확인해 주시고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학교 건물 위치입니다. 주요 건물 위치는 미리 확인해 두시면 학교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말 오프라인 수업입니다. 우리 대학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교육 서비스입니다. 학기 중 매주 토요일에 학부 교수진이 직접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정규 수업이나 출석과는 전혀 무관하게 좀 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교수님들의 의지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지난해 주말 오프라인 수업 시간표를 예시로 보여드리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수업이 현재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수업 과목 및 시간이 공지되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아리 활동입니다. 사이버대학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혼자 공부한다는 것인데요. 바꿔서 말하면 같이 공부하면 힘든 것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각 학부에서는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동아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가입은 현재 소속된 학부의 동아리 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 동아리도 가입이 가능하니 동아리 성격이나 활동 내역을 참고하셔서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해외 연수와 문화 탐방입니다. 방학 기간에 각 학부에서는 집중적인 어학 연수와 현지 문화 체험을 위해 연수와 탐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학 연수는 학점 인정, 장학 제공, 경비 일부 지원이 있고 문화 탐방은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 학부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 연수와 탐방 역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각 학부에서 진행한 문화 탐방과 어학 연수 사진입니다. 문화 탐방과 어학 연수는 방학 이전에 일정이 공지되니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학생 행사입니다. 우리 대학은 봄, 가을에 학생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봄에는 봄 산행 행사가 개최되고 가을에는 축제가 개최됩니다. 지금 보시게 될 내용은 지난해 봄에 있었던 산행 내용입니다. 5월 18일 광릉순목원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가을 축제는 쿠페스타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해는 동대문구청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학교 축제를 넘어선 지역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마술사 최현우, 가수 박기영, 홍경민 등이 출연하여 공연의 재미와 볼거리가 아주 풍성한 축제였습니다. 다음은 장애학생 지원입니다. 우리 대학은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자막 지원 정도나 온라인 시스템의 편의 정도가 기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장애학생 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입니다. 우리 대학은 다양한 환경에 있는 학생분에게 고르게 장학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장학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교내 및 교회 장학 지급 금액은 2014년 40억 9천만 원에서 2019년에는 79억 4천만 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올해는 80억 이상이 장학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학생을 위한 장학과 재학생을 위한 장학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으니 학교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은 학교에서 지급하는 장학도 있지만 국가에서 지급하는 국가장학도 있습니다. 국가장학은 성적과 소득을 기준으로 장학을 지급하게 됩니다. 국가장학의 경우 교내 장학보다 지급되는 장학금액이 높습니다. 매 학기 1,500명 이상의 학생이 국가장학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학하신 신편입생분들 모두 국가장학을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신편입생의 국가장학 신청은 8월 중 공지될 예정이니 일정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학생활 관련 안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편입생 여러분 개인위생과 건강에 유의하셔서 이번 신종 코로나 감염 예방에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